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박숭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크로스파이어2 프로젝트에서 게임 내 총기, 모드 등의 밸런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는 게임의 IP 개발, 관리와 함께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는 법인입니다. 그 중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크로스파이어2 스튜디오이며, 저희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은 증명된 글로벌 IP를 활용한 차세대 FPS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로스파이어는 세계 80여개의 국가에서 약 7억 명이 넘는 유저들이 즐기는 글로벌 온라인 FPS 게임입니다. 기존 크로스파이어는 다양한 총기를 바탕으로 플레이할 때 실감나는 타격감을 가졌으며, 방대한 콘텐츠와 개성 있는 캐릭터로 남다른 스릴과 박진감 넘치는 재미를 제공하고, 전 세계 유저들의 사랑 속에서 최대 동시 접속자 약 800만 명이 넘는 게임으로 놀라운 성과를 연이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파이어는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중국 드라마로도 콘텐츠를 확장해 더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크로스파이어의 IP 확장으로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현재 HD와 콘솔 버전인 X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의 자부심인 크로스파이어2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지원자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회사 제도 중에 복지 포인트가 제일 만족스러운데요. 포인트를 활용해서 PC나 게임을 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걸로 샀어요? 책이나 엑스박스도 샀고 특별한 날에 꽃선물도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사내대출이나 시플버스와 같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복지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유연근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편인데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코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스스로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기획, 이펙트 등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니 FPS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지원, 문의 사항에 대한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안녕!